여러분 특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날이 딱 이제 해가 치니까 차가구마가 탁 거두니까 여기가 그냥 환해졌어. 환해졌슈요. 자 이번 시간 우리 프리티 다육이 신상 다육들 많이 왔는데 귀요미 다육 신기한 다육들 많이 들어왔죠. 샬롯 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샬롯 이름도 이름도 진짜 너무 예쁜데 샬롯 왕사이즈 왕사이즈 샬롯 색감이 너무 예뻐 샬롯 완전 예뻐 저 요새 저는 여름에는 여름에는 샴페인 비스트 크림에 한 애들은 다 강추 드립니다. 잘 커 여름에 잘 커요. 그 다음에 아니 드라큐라 왜 이렇게 싼겨 깜짝 놀랐어. 드라큐라 보러 가겠습니다. 이 러브애플도 장난 아니야. 러브애플 만원 만원도 너무 좋고 이쪽에 드라큐라가 8,000원 드라큐라 8,000원 이래요. 8,000원 색감 근데 너무 예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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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큐라 세상에 색감이 이렇게 예뻐 와우 너무 사랑스러워. 얘는 외두를 사도 철하로 가고 철하를 사도 외두로 가고 얘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요거 하나 또 이제 또 키워 가지고 색감 또 환상적으로 또 이렇게 물대면 너무 좋지. 드라큐라 8,000원 드라큐라 됐구요. 무거우니께 이쪽에다가 저기 여기에다가 모아놓고 아니 요즘에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야 이 다육이 예쁘다 하면 8,000원이야. 너무 괜찮지? 아 키세스 군생 8,000원 짜리도 대박이 있는데. 대박이야 대박이야 진짜. 키세스 군생도 8,000원 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돈나 어디 갔지? 와 마돈나가 남았어. 마돈나 진짜 둘. 난 여섯 개밖에 안 돼서 내가 진짜 참아 못하겠다. 마돈나 대박인데. 저 캐핑장에 마돈나가 4개 정도 있었는데 2개는 이제 다 선물을 주고 이제 2개 남았거든요. 음 너무 아쉬워. 그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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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매네. 마돈나 수량이 없는 관계로 다부택은 패스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돼요. 다음주에 왔는데 있으면 눈물나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사장님 댁에 아까 그 우리 그 뭐야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데 그거 그 키세스 군생을 담아가지고 엄청 고민하시는 거야. 자리가 없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 키세스 군생이 얼만가 했더니 8,000원이야 8,000원. 대박 좋아 대박 좋아. 그런 아가들은 하나씩 담아줘야지.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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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세스. 와 좋다. 이게 8,000원이야. 사장님 댁에 그냥 와 이거 좋다 하는데도 8,000원짜리가 셌어. 자 이거 선택. 그 다음에 띄아모 16,000원. 대박. 띄아모 16,000원. 너무 괜찮지요? 자 띄아모 16,000원. 이런 거는 해줘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는 해줘야 돼. 이거 어떡할 거야? 가을 때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띄아모. 띄아모 16,000원. 띄아모 16,000원. 자 그리고 르노워딩금 좀 봐요. 대박이죠? 르노워딩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힐링되죠?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이 카쇼 적금이 또 8,000원짜리가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자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브 만원. 아이브 펄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펄빈 말고 뭐가 있더라? 빈자 들어가는 애들 많아. 녹두알만 해가지고.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 암화벨레도 8,000원이거든요. 이거 론워딩금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제가 지금 손이 없어서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저거는 암화벨렛인지 저거는 정말 속상할 정도로 너무 좋고. 헤라 16,000원. 포드 사이즈. 지금 14cm 포드에 헤라 16,000원 왔습니다. 헤라. 아이고 예뻐라. 그래. 헤라 헤라. 여기 옆에 수련이. 수련군생도 8,000원. 8,000원. 수련군생도 8,000원.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뭐야. 갖다 놓고. 여기까지. 화분도. 아니 화분이.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민공방 화분이. 싸. 그러니까 무게가 너무 가벼워.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놀랬어. 이 얘기는 살짝 무거워. 얘는 살짝 무게감이 있는데. 이 화분도 되게 가볍고. 무게가 아주 가벼운 민공방 화분이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 뭐야. 이거 뭐야. 환엽스텔라? 환엽스텔라 16,000원? 응. 포트 사이즈 8cm. 환엽스텔라 16,000원. 환엽스텔라도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었네. 언니. 키세스는 왜 이렇게 모양새가 여러 개야? 다 똑같아? 얘는 이 모양이잖아. 맨 처음에 키세스가 이거 아니었어? 그치? 언니네 집 맨 처음 팔았던 거. 근데 지금은. 자꾸 짱구, 자꾸 번식하고, 입꽂이하고 하면. 달라져? 달라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입을 번식, 입꽂이를 하잖아. 그럼 다른 애들이 나오나 조금? 약간의 우리 똑같은 애인데도. 어떤 애는. 그 띠아고도 약간의 변형이 생기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옛날, 옛날. 저게 이제 옛날 모습. 그렇지. 달라지더라고. 사주서. 요새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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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아주 이쁩니다. 웨딩, 웨딩도 8,000원이야. 이 웨딩도 여러분들. 아, 웨딩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웨딩을. 우리 미쥬련이가 웨딩을 그렇게 이쁘게 키우거든요. 제가 이거 이쁘다 하면 웨딩이었어. 어머, 이거 이쁘다 하면 또 웨딩이고. 웨딩입니다. 예쁘죠? 음, 요런 타입 제가 좋아하나 봐.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진짜 우리 사장님 댁이 요즘에 이쁘다 하는데 다. 와, 델리 쿠키 이거 진짜 대박이야. 델리 쿠키. 어떡해. 진짜 요것도 8,000원이야. 아니, 근데 델리 쿠키가 미니 버전인데. 얘 왜 이렇게 커? 얘는 사이즈가. 어? 엄청 커. 얘 봐. 마블 스톤 금. 이야, 얜 또 뭐야.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처음 봤다. 이거 너무 신비롭고 예쁘지 않아요? 여기도. 와,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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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응? 델리 쿠키는 어떻게 생겨? 아니, 웨딩은, 제가 웨딩은 있어. 작은 거 하나가. 웨딩 있지. 응? 이거 델리 쿠키도. 어, 델리 쿠키는 됐따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고민된다.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여러분들. 카시오 적금이 8,000원이야. 어떡할 거야? 아니, 얘가 사이즈가 여러분들 진짜 크다니까.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이즈가 아니라. 얘 사이즈 되게 좋아요. 진짜 이렇게 들면 이만하다니까. 사이즈 이렇게 좋다니까. 이게 8,000원이라니까. 암화빌레는 심지어 쌍두가 6,000원이야. 암화빌레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우, 11cm 포테스의 쌍두 암화빌레가 6,000원. 아,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암화빌레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여기 파랑새 삼두는 얼마야? 응? 이것도 가기도 사장님이 또 겁나 좋은 거 아니야? 파랑새가 근데 너무 겁상하게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삼두, 파랑새. 예쁘지 않아요? 파랑새 많으면서. 많죠? 많은데 키우면 키워도 예쁘다니까요. 웨딩, 델리 쿠키 말고 웨딩, 웨딩. 자, 다음부터 오늘 웨딩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 캐피티장에 가서 언박싱도 하고. 저도 딱 이만큼. 우리 매니아님이 산 만큼이네. 우리 매니아님이 한바구니 이렇게 딱 구매하시면서 자리가 없는데 뭘 빼야되냐고. 저한테 막 지는 모르고. 아우, 이거 엄청 고민하시던데. 아우, 세상에나 예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프리지나에게 놀러오세요. 놀러오셔가지고 영상에 미처 나가지 못한 화분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육들도 보시고 여러분들 즐겁게 쇼핑하시고 대형 화분 50% 지금 여러분들 현장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대형 화분도 구매해가시고 또 우리 프리지나에게 명품, 분갈이, 용토, 미소토도 구매하시고 지렁이 분변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추비할 때 쓰시는 분갈이 다 못했다 하시면은 아우, 나는 영양제 주기 좀 그런데 하시면 지렁이 분변토 구매하셔가지고 살짝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